여기는 쌀트의 박물관인데요. 제가 쌀트의 아침 식사를 어떻게 먹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아랍사람들의 주식 코브즈입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이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콩을 가른 혼모즈라고 합니다. 이게 올리브 기름을 잔뜩 듬뿍 이렇게 쳐서 먹고요. 이거 이름은 콩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도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듬뿍 쳐서 먹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온갖 종류의 샐라다, 오이, 토마토, 양파 이제 이걸 입가심으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어디를 가나? 이건 팔라필, 이건 요르단 사람들의 서민 음식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심플한 이게 바로 이 요르단 사람들, 아랍사람들의 아주 간단한 아침 식사입니다. 이렇게 이 혼모즈는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렇게 팔라필하고도 찍어서 먹어요. 여러분들 잘 드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노란 게 혼모즈고요. 이 빨간 건 풀, 이건 살라다입니다. 살라다, 이건 팔라필, 이건 아랍사람들이 먹는 코브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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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